예 저는 여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기도온이 적장 세바와 살문나까지 생포를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옥상님이 말씀해 주셨죠. 기도온은 처음에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용사가 되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온에게 계속해서 큰 용사에 대한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기도온이 안은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표징을 주어서 하게 하고 그랬더니 기도온이 그러면 이제 그 양털에다가 한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양털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스를 다 모아달라고 그랬더니 다 모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양털에는 미스를 없고 다른 데는 미스를 끼게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기도온이 이제 전쟁을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겁이 나니까 사람들을 몇만 명을 계속해서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로 전쟁을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쟁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었죠. 3백 명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온이 또 두려워서 떠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미디아의 적장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들이 꿈에 고립돔이 와서 기도온한테 힘을 줘가지고 전쟁을 나가게 해서 드디어 큰 승리를 거뒀어요. 큰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오브라라고 보이시나요? 오브라 가운데 있는 게 오브라 그리고 그 밑에 하로셈 그 위에 다볼 선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은 여기 이 빨간 표시가 그 미디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도망가서 여기 이렇게 선이 보이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거를 이 밑에 이 파란 지역이 에브라임 집화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요단강 길목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장을 잡죠. 그래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잖아요. 왜 우리들한테 협조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에브라임의 막물 포도가 아비에세의 청물보다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달래주면서 너희들이 큰 공료를 했으면 이렇게 달래주면서 싸움을 지혜롭게 피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오기라 그래가지고 수꽃하고 불호회를 지나서 욕구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꽃사람들하고 불호회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빵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빵을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당해보자. 그래 놓고 일단 싸움이 급하니까 욕구하까지 가서 그 밑에까지 가서 싸움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분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보면은 이 기도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장 세바와 삶을 삶을 해서 돌아오는 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시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기도원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오면서 한 행동이 뭡니까? 기도원의 복수 수꽃사람들의 그 장로 70명을 알아내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분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망대를 홀며 그 성업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수꽃사람들하고 분해할 사람들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기도원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아까 그 지도에도 보았다시피 이 수꽃하고 분해회는 이스라엘보다도 저쪽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걸 주저하면서 기도원을 쉽게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기도원이 필요 이상으로 분노와 증거를 해서 자기 감정까지 속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증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도원이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기도원이 왕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신문을 하면서 처형을 하는데 그 세바와 살문나를 누구보고 처형을 하라고요. 자기의 큰아들을 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 장자를 지켜서 적장을 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아들도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기대에 못 미쳐서 칼을 뽑아서 죽이지를 못해요. 아마 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 이 적장이 여기 그 성경이 보면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일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일도 그러하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이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세번역에 보면 그냥 네가 대장부답게 나를 쳐라고 이렇게 설명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적장을 치죠. 그 적장이 가지고 있던 금장식을 자기 걸로 취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그 적장을 치는 과정에서도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해가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번째는 기도원이 그 적장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한테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는 당신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아들도 당신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주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해놓고 그걸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백성들한테 또 전리품을 교우를 해요. 그러면서 금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금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도원한테 준다고 합니다. 미디안의 종속들은 유목민들이라서 그 재산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어떤 항상 필요할 때 쓰려고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그걸로 이제 쓴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몸에 유목민들은 금붙이나 즉시 현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뺏어가지고 모았는데 그게 천침백 생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애고스를 만들었다고 하고 애고스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애고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애고스를 좀 금으로 만들었기로서니 그게 뭐 잘못된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애고스는 대제사장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레위지파만 있게 돼 있는 건데 기도원은 무슨 지파였어요? 문하세지파죠. 문하세지파고. 그래서 애보라는 지파하고 서로 갈등도 있었고 문하세 중에 가장 작은 아비에세지파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애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애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1700세계로 만들었어요. 도대체 그래서 1700세계를 얼마나 되는 건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또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를 지금도 이스라엘 돈이 한 푼, 두 푼이 세계리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단위에는 한세계를 두세계를 하는데 한세계를 약 11.4g이라고 합니다. 금 한돈이 몇 구랑이냐 하면 금 한돈이 3.75g이에요. 그래서 3.75g이 한돈. 한세계를 누르면 몇 돈이에요? 세계리에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네 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700세계를 했더니 그럼 몇 돈이냐? 계산을 해보니까 한 오천 몇백 돈 되더라고요. 그게 오천 몇백 돈 해서 지금 금 한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8만원 20만원 윤정장호사님 20만원이라고 하는데 2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져서 18만 5천원 정도 오늘 시세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익의 1700세계를 어느정도 되냐 했더니 뭐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20억 저렇게 계산하니까 한 5억 9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제가 계산한걸로 한 뭐 오천 돈 해서 났더니 한 10억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1700세계로 만들어놓은 이 에봇이 약 10억짜리 금으로 만든 에봇이에요. 보통 에봇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원 집에 와서 돈을 내고 그 에봇을 구경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이 기도원에 있는 그 금 10억짜리 에봇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음란한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푹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음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를 했다는 게 뭘 우상을 숭배를 했느냐 하면 이 에봇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기도원 집안의 몰무가 되었다. 그런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새 굴림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사람들한테 보복하는 보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영광을 받은 그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받은 승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를 겸손하게 마치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서부터 아 이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이 이 기도원을 묵상을 하면서 참 큰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결혼을 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